안녕하세요.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춤꾼이고 무용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순원무용단의 대표 차수정입니다. 조선시대의 마지막 황기비라고 할 수 있는 순원 황기비가 늘 이야기했었던 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건 바로 여성의 교육이다 라는 그 뜻을 이어받아 언어와 그리고 정서를 담아 표현하는 무용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입니다.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전설화에서 심청을 끌어올리면서 현 시대의 심청이 만약에 살았다면 그 심청은 어떠한 생각과 판단과 결과로 삶을 이끌어 갔을까라는 의문점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공연은 말을 하는 무용수, 그리고 언어적 유희, 노래, 연기, 마임 무용하는 무용수들이 하는 다양한,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표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. 청 더블루 바다를 열다라는 이 공연은요.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무용의 공연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힐링을 하고 다시 한 번 삶을 고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